45세 결혼을 했어요 45세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제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딸을 둘을 낳아서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잠비아 갔다가 보고하러 온다고 부인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설계사들하고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아요 한 살, 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서 내가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낳아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나 지들이 좋아서 늙어서 결혼해서 둘씩이나 낳고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랑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낳아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낳아달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낳은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지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 때 여러분들 화 나요 안 나요?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사랑하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좋은 일에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하느님 일 저는 욕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 못해 대통령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 안 먹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다 꺼리가 돼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들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인기 동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그리고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사실 본당 신부님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 욕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거 같아요 안 좋을 거 같아요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해?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베엘제불에 힘을 빌려갖고 마귀 쫓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딱 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서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성당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단장 해야 돼? 내가 성가대 해야 돼? 연령해야 돼? 성모해야 돼? 아니 내가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가 집에서 그냥 테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 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 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일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 정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 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든 손 오그라든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굉장히 오래 전 얘기 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형님 신부님 멱살을 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이 차를 어쩌고 주저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얼굴에 하얘져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신부라고 하면 되지 왜 그 멱살을 지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차를 빼러 올라갔더니 화가 나니까 멱살을 지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신부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뭐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욕먹어야 된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래잖아요 예수님 마르코 보금 14장 65조를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은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 뱉잖아 침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랬어요 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또 위험한 발음 안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을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욕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세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수십 배 더 강한 오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 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한 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헛소문이 예수님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면 난 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시종들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저거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잠비아에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45세 결혼을 했어요 45세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차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을 둘을 낳아서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잠비아 갔다가 보고하러 온다고 이제 부인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굉장히 뭐 그 저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를 너무너무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아요 한 살 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갖고 내가 그냥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낳아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나 지들이 좋아갖고 늙어갖고 결혼해갖고 둘씩이나 낳고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갖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랑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낳아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어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리고 낳아달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갖고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오름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로 온 거예요 책임지로 와갖고 어떻게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오죽했으면 저기로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십자장 14장을 보면 다음 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전날 붙잡혀서 그냥 매 맞고 금요일 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전에는 시종과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뱉는 거예요 예수님 침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찬미받으셔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억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취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해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예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꼭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배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집 한 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되어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저도 이렇게 평화방송에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무지하게 테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요 일주일에 여덟 번이나 그냥 평화방송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역을 인터넷에다가 무지하게 해요 그래갖고 쫙 읽어보면 이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거기서 그래요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왜 대꾸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 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빙산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 일각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니코가 갈다가 이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이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막 이메타입 팔뚝이 한 대 맞으면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이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딱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고 보면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오늘 내가 식사하면서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학교에 퍼졌대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아까운 아이가 인간이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2000년 전에 가늠하는 거하고 지금 가늠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요 눈만 내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눈만 보고도 가늠을 한 거예요 눈만 보고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그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가늠하다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명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늠에 대해서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천 개는 빼야 돼요 6천 개 6천 개 내 누나를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누나 하나도 안 남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갈아껴도 계속 빼야 돼요 도시에 나가면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나 쭉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럼 그냥 누나를 빼야 돼요 누나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누나를 남아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가늠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 당신 가늠하면 누나를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입장에 쓰여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요 난 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용기 아니면 이거 제정신 가지고는 이거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싸던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침뱉음을 안경나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은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근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근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 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은요 기회를 주세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덕이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러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무대인 갈릴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은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사회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요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 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서 정오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딱 앉아계셨어요 근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부는 다 어서 나냐 우물가에서 다 나냐 정말 우물가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이렇게 해갖고 어머어머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분 난 거 아니에요 남자가 해도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계신 거야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읽고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왜 문제가?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 왜? 이 사마리아는 게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뚫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뚫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뚫어 나와요 새벽이나 밤중에 근데 이 여자는 새벽에 뚫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야 밤중에도 뚫어 나올 수 없는 여자야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야 문제가 많은 여자죠 문제가 많은 여자야 그래갖고 물을 딱 뚫어 놨는데 아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무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희아까시를 거는 거야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고 그래요? 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으면 네가 나한테 물 날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마르지 않는 셈이 있다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아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는 다섯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이 여자를 자꾸 무지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다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느님이 어디나 계신 거 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서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뱉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성서에서 첫 여자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자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예뻤겠어 안 예뻤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에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사는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심의와 그 여자하고 뜯어 먹을 것 같아 안 뜯어 먹을 것 같아 뜯어 먹어요 뜯어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반응인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느냐 하면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요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임신을 했을 때 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먹으면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E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 문제가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그런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뭐가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트로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얜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많아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 몸에 뭐가 흘러? 껍데기는 남자지만 아내는 여성 에스트로겐이 흘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서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애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 나오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다섯 번째 산 여자하고도 하늘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면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 하느님께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 안 먹어 그냥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준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준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람 나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일곱 번째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해성사를 봤으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용서해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 못 믿고 일곱 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은총을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 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용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도 보좌신부 때 고해성사를 교주문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죄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계속 막 신경질을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해사에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 종교가 뭐가 필요해? 용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 하면 예수님 침뱉음 다 당하고 때리고 뺨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요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배신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너희들 왜 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너희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들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 마을에 오셨지만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폭풍, 별걸 다 겪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딱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 예수님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 속에서 여기 한번 마음 먹고 오려고 하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움, 분노, 증오, 죽어라, 죽여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찔려주기려는 마음의 창을 두들겨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해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52명이 이제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별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그냥 이상한 놈 안 이상한 놈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이제 기숙사에서 살다 보면 3학년쯤 되면 다 애들이 예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고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이곳 생태 마을을 우리 직원들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예뻐요 아 그 뭐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서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사는 친구 얼마나 고마워요 직원들로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직원이 다 예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러니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아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리스타를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대림 일주일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남을 찔려주는 마음의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만들어라 낫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움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제가 신부가 막 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어서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덕에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뇌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세 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보아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리우친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수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싸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나 사기치는 보이시피싱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좀 단순히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죄를 많이 져요 생활이 단순한 게 참 필요해요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냥 부끄러운 일 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 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시에 수소성당 강의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전부 다 별 보셨죠? 우리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되니까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하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에 대한 여덟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줄이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버탄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탄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여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해야 한다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달아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 없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여섯 번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이제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도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일곱 번째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 밖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와 존중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여덟 번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여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친해지면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내뱉은 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예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고 패배자는 예 아니요를 적당히 말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패배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위해 선로를 놓는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공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범한 시기의 뜻밖의 성공을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맥이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인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좌우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성장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죄 게으름, 지기심, 그 다음에 또 욕심,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런데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은 다 나로부터 나오는 죄인데 바깥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어요 내가 욕먹을 때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요? 멀쩡한데 욕먹을 때 화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욕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좋은 일에 하느님 일에 하느님 일하면 일할수록 욕 더 많이 먹어요 저는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니 뭐 하다 못해 대통령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나 욕할 때 막 분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욕 안 먹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산속에서 사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당 신부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본당 신부는 그냥 교우들하고 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도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욕먹는 거리가 돼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은 또 이렇게 있다 보면 교우들이랑 좋은 사람들 있지만 교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든 좋든 자기 5년 동안 인기 동안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 오늘 왔다가 오늘 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오늘 그리고 뭐 길어야 2박 3일 정도 있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한 것 같아요 사실 본당 신부님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 생태마을을 이 멀리 강원도까지 부산에서 저 광주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올 거 아니야 안 올 거 그러니까 적어도 오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야 하트야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근데 인간이 살면서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하면 또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욕 제일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참 욕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사랑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어요 또 마귀랑 친구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대놓고 넌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거 같아요 안 좋을 거 같아요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넌 마귀 새끼 같아 어떻게 해 아니 넌 마귀 새끼하고 친구냐 근데 예수님은 마귀하고 베엘제불에 힘을 빌려갖고 마귀 쪽 차낸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라는 그런 욕까지 들으셨고 마지막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죽이자 죽이자 죽어라 마지막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내가 여기 지금 한 200여 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트였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갖고 죽여라 죽어라 죽어라 막 그러면은요 아마 미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딱 그 상황에 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선포하시면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해야 하나 봉사일 때려치고 싶은 분들 계실 거에요 일하다 보면 욕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람이 사람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거 성당일을 해야 돼? 내가 레조단장 해야 돼? 내가 성가대 해야 돼? 연령해야 돼? 성모해야 돼? 아니 내가 차라리 때려치고 속 편하게 내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하지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에요 예수님 좋은 일 하면서 욕 참 많이 드셨어요 마르코 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안식이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요 안식이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다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죄로 죄로 몸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회당의 정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가운데 나오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펴줘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안식이래 안식이래도 뭐든 손 오그라든 사람 펴준 거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 착한 일하고도 칭찬받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 돼요 착한 일하고도 욕먹고 심지어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당 다니면서 정말 남 미워한 적도 없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성당 일만 했는데 욕먹으면 기분 나쁘죠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내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선배 신부님이 계세요 굉장히 오래 전 얘기한 10년도 더 된 일인데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 만날 일이 있어서 그러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좀 늦게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 30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분이 주차하는 경비 아저씨가 우리 형님 신부님 멱살을 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이 차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뭐냐고 이 교구의 국장 신부님인데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그 손을 놓더니 신부님이었느냐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얼굴에 하얘져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 신부라고 하면 되지 왜 그 멱살을 지고 흔들리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차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내가 해갖고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차를 빼러 올라갔더니 화가 나니까 멱살을 지고 흔들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정도 취급받는 걸 가지고 내가 신부님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 난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전에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보니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한테 고해성사 내가 이렇게 영적 상담을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 정도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면 욕먹는 걸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욕 먹어야 된다 이야 참 그래서 지금도 아주 정말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겸손이구나 자기 지위를 함부로 내지 않고 우린 조금만 뭐만 있으면 내가 누구니 뭐니 뭐 이래잖아요 예수님 마르코 보금 14장 65조를 보면 예수님이 사형이 결정되자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른 다음 주먹을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60 넘으신 할머니들 상담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남편하고 살면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때리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래요 침 뱉는 거 침 뱉는 남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랑은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여러분들한테 침은 안 뱉잖아 침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하는데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내가 왜 사냐고 그랬어요 왜 사냐고 자식들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또 위험한 발음 안 하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침을 뱉고 왜 이혼하라고 그랬냐면 누웠을 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자기 침을 뱉은 그 남편을 칼을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아요? 이혼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보아라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다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욕먹는 걸 넘어서요 수치감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참으시잖아요 다 참으세요 우리 성당 활동하면서 조금만 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수십 배 더 강한 오조로 상대방 비난해요 제일 열받는 게 나 때리는 게 누군지 모르고 맞는 거야 그렇죠? 제일 열받는 게 나 누가 욕하는지 모르고 욕만 떠돌아다녀 성당에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누군지 알면 쫓아가고 한 판 할 텐데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게 헛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 헛소문이 예수님 그냥 때리는데도 그냥 그걸 참죠 아마 내가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면 난 속 터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시종들 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종들도 예수님 묵묵히 참으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아요 저거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적 많죠? 내가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이 잠비아에 이제 그 자카란다 농장 꾸민다고 설계사 두 분하고 그 포크레인 사장님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크레인 사장님이 내가 혼배해 준 사람이야 근데 나하고 동갑인데 45세 결혼을 했어요 45세 37살짜리 예쁜 섹시하고 근데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제일 걱정인 게 신랑도 나이가 너무 많고 신부도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배를 해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차발 애들 셋 낳는 게 내가 소원이다 내가 혼배를 해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딸을 둘을 낳아서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제 잠비아 갔다가 보고하러 온다고 부인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읍내 나갖고 이제 막 굉장히 뭐 설계사들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맛있게 먹는데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를 너무너무 아빠한테 두 명이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한 살 세 살짜리라는데 그냥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정사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얘네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내가 저 신부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아니 걔들이 낳아달라고 그런 적 있어? 나 나 지들이 좋아가지고 늙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둘씩이나 낳고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가지고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얘네들 때문에 힘들다는 게 말이랑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낳아달라고 그런 자식 있어요 여러분들? 어 나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러고 낳아달라는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낳은 거야 걔네들은 태어날 의지가 없었던 애들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가 언제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좋아서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 창조해 놨잖아요 창조해 놨는데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는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오름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자꾸 선택하니까 당신이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책임지로 온 거예요 책임지로 와갖고 어떻게 뺨 때리고 침 뱉어도 땄으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다 안 되니까 당신이 책임진다고 십자가에 올라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진다고 난 그 아버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 오죽했으면 저기로 올라갔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 침 뱉음도 견디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흉내 낼 줄은 알아야 돼 십자장, 십사장을 보면 다음 날에도 이건 전날이야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날 붙잡혀서 그냥 매 맞고 금요일날 아침에도 모욕을 당하셔 군중들이 그전에는 시종과 종들이 예수님 모욕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군중들이 이렇게 모욕을 해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다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또 침을 또 뱉는 거예요 예수님 침 참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분명 이 군중 가운데는 예수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빨마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찬미 받으셔서 이렇게 환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배신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나 욕하고 누구 배신하잖아요 그 모든 어구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에 가서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 동병상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깊은 성심을 깊은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다 보면 이런 수취한 모욕 배신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론 사람을 사랑해지만 사람만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실수예요 우린 누굴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한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은요 욕 조금 먹는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온전히 모든 걸 투신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배신해도 패신하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미움의 원인이라도 제공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미움의 원인을 제공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벌려고도 안 했어요 집 한 채 없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집 한 채 없이 그리고 왕권을 탐하지도 않고 사랑하려고 온 분이야 사랑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친구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죽어라 죽어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합창을 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에 핏대 올리면서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험담하는 사람 나한테 나쁜 소문 내는 사람 어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화는 내면 낼수록 해결이 되어 일이 더 커져요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사람들 저도 이렇게 평화방송에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또 강의도 무지하게 테레비에 많이 내보내더라고 일주일에 8번이나 평화방송에 내보내더라고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다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강의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싫어하겠지만 천주교 아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역을 인터넷에다가 무지하게 해요 막 그래갖고 쫙 읽어보면 이야 정말 욕 대단하게 한다 근데 나는 대꾸를 안 해요 거기서 그래 제발 황신부 대꾸해라 그래도 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왜 대꾸하지 않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교육을 높게 받은 사람인지 낮게 받은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그 인터넷에 몇 줄 나온 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그게 해결이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빙산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일각 우리가 이렇게 1912년에 타이타니코가 갈다가 이 조그만 빙산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 밑에 엄청난 빙산이 있어가지고 이래갖고 그냥 침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이 꼭대기만 보는 거지 이 안에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할머니가 어땠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그냥 이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서 절대 대꾸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줄 알고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굴을 마주 보면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내가 욕을 했는데 만났는데 이메타에 팔뚝이 한 대 맞으면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거나 쉽게 상대한테 싸움을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은요 세상 살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왜? 누가 욕 먹고 살았어? 예수님이 욕 먹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조금 모욕당하는 거 욕 먹는 거 그거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거는 그냥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딱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지나고 딱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오늘 지금 저기 뭐야 내가 식사하면서 여고생이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학교에 퍼졌대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아까운 아이가 그러니까 헛소문에 죽는 사람들 정말로 많아요 헛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참 죄를 짓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죄를 져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이 있으시죠 저는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들 참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요 그거를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2000년 전에 가늠하는 거하고 지금 가늠하는 거하고 이건 질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 가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다 가리고 눈만 내놨어요 눈만 내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눈만 보고도 가늠을 한 거예요 눈만 보고 이 여자 무지하게 예뻤던 여자예요 그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온몸을 다 가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녀요 눈만 그 동네 사람 왕래도 없는데 가늠하다 이 여자가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우명한 생각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누나를 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늠에 대해서 나는 참 그 성서가 너무 괴로워요 난 그 성서에 의하면 내 누나는 한 6천 개는 빼야 돼요 6천 개 내 눈알은 6천 개는 빼야 돼요 이 눈알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갈아 껴도 계속 빼야 돼요 도시에 나가면 대단해요 도시에 나가면 요즘 또 여자들이 다리가 얼마 쭈어어어어어어 얼마나 예뻐요 옷을 얼마나 야하게 입고 다녀요 이야 그러면 그냥 눈알 빼야 돼요 눈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눈알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가늠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가늠하면 안 된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예수님 당신 가늠하면 눈알 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면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입장에 쓰여요 그래갖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요 난 이 여자 입장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용기 아니면 이거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감쌌던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 둘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너 죄를 묻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그들이 네 죄를 묻지 않았다면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나약한 인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인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쁘고 끝도 한도 없는 사랑을 갖고 침뱉음을 안경나 십자가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지를 않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 청하면 그리고 삶이 변해야죠 사람은요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문화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그런데 교회는 주님은요 한 번 잘못해도 다시 용서 청하면 기회를 주세요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들 성당 잘 나온 거예요 성당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덕이가 막힌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얘기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둘러엎어요 성전을 둘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후드러 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바탕 하고 이제 갈릴레아 예수님 본 활동 무대인 갈릴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릴레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올라가면 이게 갈릴레아 호수고 이게 사회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마, 시카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시카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면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릴레아 요르단강으로 올라가든지 바닷가로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기 귀찮았나 봐요 그냥 가로질러 그냥 가요 가로질러 가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가서 정오쯤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딱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우물이라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이에요? 남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그 우물가에는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인 예수님 우물가에 다 남자하고 여자는 정분은 다 어디서 났냐? 우물가에서 다 났냐? 갑돌이하고 갑순이도 우물가에서 이렇게 해갖고 어머어머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다 정분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여튼 우물가 간다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계신 거야 그 자체가 별로 사마리아에다가 시카르라는 동네에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아주 장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읽고 물을 탁 뚫어 나와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왜? 왜 문제가?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왜? 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워요 덥기 때문에 낮에 물 뚫어 나오는 여자는 없어요 물은 언제 뚫어오냐면 새벽이나 밤중에 뚫어 나와요 새벽이나 밤중에 그런데 이 여자는 새벽에 뚫어 나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밤중에도 뚫어 나올 수 없는 여자예요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문제가 많은 여자죠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물을 딱 들어놨는데 이게 또 남자고 여자가 무물가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히야까시를 거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한 잔 줄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장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으면 네가 나한테 물 날라고 그랬을 거다 아니 당신 뭐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마르지 않는 셈이 있다 그걸 좀 저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다고 여자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너는 다섯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여자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걸 아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하고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요한복음 4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지 이 여자를 자꾸 무지하게 오랫동안 수다를 떨고 계신 거야 지금 쉽게 말하면 무지하게 수다를 오래 떨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거나 뭐 그리짐산 야곱의 우물 그리짐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느님이 어디나 계시고 막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서 우리가 찾던 구세주를 뱉다 내가 그래갖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 마리아는 우리 눈으로 직접 봐서 이분이 구세주임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성서에서 첫 여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예요 첫 여제자가 파견한 거 아니에요 동네 갖고 사람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여자가 다섯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섯 번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이 남자하고 사는 여자예요 이 여자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요 여러분 다섯 번 정도 결혼할 정도면 이뻐야 돼요 이뻐야 돼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당에서 이 생각을 해봐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서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던 여자가 성당에 나왔어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단하죠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사는 이혼을 다섯 번 하고 여섯 번째 사는 여자가 나왔는데 신부님 미사 끝나고 그 여자를 붙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여자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당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한참 얘기하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성모회장 해라 그래갖고 성모회장으로 임명을 했어 성당 교우들이 그 본당 심의와 그 여자하고 뜯어먹을 것 같아 안 뜯어먹을 것 같아? 뜯어먹어요 뜯어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다섯 남자하고 이렇게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반인데 인생 살면서요 정말 잘못 만나는 남자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맞는 남자 그래서 이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요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너무 마음에 들어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음에 드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목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동성애자, 옹호자가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를 해야 되냐면 1960년대 초에 DES라는 여성 호르몬제가 발명이 돼 그러니까 화학 호르몬제, 합성 호르몬제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약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갖고 임신을 했을 때 이 약에 대한 무서운 걸 모르고 다 먹여요 임신한 여자들한테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먹으면 애한테도 좋을 줄 알고 다 먹여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0년 이때부터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추적을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1960년도 초에 임신했을 때 DES, 합성 호르몬제를 먹은 애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인 경우 문제가 없어요 여자인 경우는 그런데 남자인 경우는 임신을 했는데 배 속에 뭐가 남자애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 호르몬을 먹으면 얘한테 에스트로겐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들어가냐면 테스토스트로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 안에 얘는 태어나면서 뭐가 많은 거야 여성 호르몬이 많아 남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 몸에 뭐가 흘러? 껍데기는 남자지만 아내는 여성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야 얘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 약 먹어서 그래갖고 보니까 거의 그 남자애들 중에 한 4분의 3 정도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얘한테 너 지옥에 갈 거다 너 그래갖고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런 사목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이혼한 사람 성당 못 나오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혼할 수 있어요 사목적 배려로 그들도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다섯 번째 산 여자하고도 하늘나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다 저는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성당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면 위선자가 아닐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청하고 삶의 변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열심히 살면 하느님께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는 죄인이야 밥 먹어 난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 나 안 먹어 그냥 술을 위한 술만 계속 먹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술만 계속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준다 어떤 죄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는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 빼고 다 용서해 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은퇴한 신부님한테 계속 고해성사를 나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한 달 지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믿습니다 또 지나고 그 사람 이제 신부님이 나를 아니까 한 일곱 번째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학사님 하느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믿는데요 그랬더니 학사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이 고해성사를 봤으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용서해 줬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지 왜 못 믿고 일곱 번이나 똑같은 죄를 고백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느님의 은총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은총을 안 믿는 거야 용서 받았을까? 아니야 안 받았을 것 같아 또 가서 확인해 보고 용서 받았을까? 안 받아 또 가서 용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도 보좌신부 때 고해성사를 교주문은 이쪽에서 고해성사를 줬어 그리고 다 사죄를 해줬어 근데 이쪽에 문 열면 이쪽 여자가 여기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진짜로 진짜로 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 계속 막 신경질을 왜 자꾸 벌써 이미 죄를 고해사에 줬는데 왜 하느님의 자비를 안 믿느냐고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용서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믿는 거죠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개가 뭐가 필요해? 종교가 뭐가 필요해? 용서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안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세요? 평화를 원하면요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평화를 주노라 그래요 이게 언제 평화를 주느냐 하면 예수님 침뱉음 다 당하고 때리고 뺨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요 3일 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스승 배신하고 다 도망간 상태 아니야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지극히 불안했어 배신 그 3년을 따라다니는 스승을 배신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인사가 너희들 왜 나 배신했어?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너희들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비노라 평화를 주노라 평화는요 여러분도 언제 찾아오는 거냐면 그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누릴 수 있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창 생태 마을에 오셨지만 제가 요즘 참 많은 평화를 많이 누려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질곡, 폭풍, 별걸 다 겪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그 모든 걸 떠나서 마음이 정말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아침에 딱 강 내려가는 걸 보고 앉았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아 예수님이 이 평화를 얘기하는구나 저는 지금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단계들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산속에서 여기 한 번 마음 먹고 오려고 하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덜 만나고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비노라 그게 바로 이거구나 미움, 분노, 증오, 죽어라, 죽여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성취한 게 뭐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남을 찔려주기려는 마음의 창을 두들겨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낫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미움을 두들겨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청해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52명이 이제 별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냥 별놈이 그냥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그냥 이상한 놈 안 이상한 놈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맨날 그냥 밉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학년쯤 되니까 그런 미움이 다 인간으로 이해가 되고 화장실에 있으면 발자국 소리 누구 발자국 소리까지 다 알아요 같이 기숙사에 살다 보면 3학년쯤 되면 다 애들이 예쁜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신학생활이 너무 재미나가 얘를 만나도 좋고 쟤를 만나도 좋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거의 다 다 나갔고 또 신학교를 우리가 52명이 들어갔는데 27명이 나갔으니까 그중에 마음에 드는 놈들만 거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를 봐도 좋고 쟤를 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가 즐거워요 저는 이곳 생태 마을을 우리 직원들 직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직원들이 다 예뻐요 그 모든 걸 뿌리치고 여기 와서 기숙사 하면서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사는 친구 얼마나 고마워요 직원들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은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직원이 다 예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그러니 신나죠 사는 게 즐거운 거죠 일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고 은퇴하고 나면 또 요즘 커피숍 그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리스타를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대림 일주일에 이 얘기가 나와요 남을 찔려주는 마음의 창을 두드려서 곡식을 만들어라 낫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 안에 창들이 있으면 다 없애세요 미운 삐죽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걸 다 용서를 해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우 씨가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에서 가슴이 떨리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 구두도 새로 사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었지만 왠지 그녀를 만나기엔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하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잘 만나려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없어야 돼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옷도 차려입고 구두도 사고 꽃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저는 용서의 삶이 참 중요해요 제가 신부가 막 된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휠체어를 찬 요한나 자매가 있어서 몸이 퉁퉁했는데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지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내가 그 자매 집에 가보니까 허름한 집에서 사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 덕이가 막힌 거는 그 휠체어를 탄 요한나 자매가 뇌성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 셋을 모시고 사는 거야 자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뇌성마비 환자 세 명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겨우 다니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누워있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히 돌보아야 된다면서 그 아름다운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례자 요한이 횡동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를 리우친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보수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을 싸야 된다는 거죠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사랑하고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미운 일이 많아요 자식, 남편, 형제, 친척 나 사기치는 보이시피싱 미워할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생활의 단순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생활이 좀 단순히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죄를 많이 져요 생활이 단순한 게 참 필요해요 윤동주 씨가 서시라는 걸 썼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 나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냥 부끄러운 일 천지인데 어쨌든 마음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양심의 소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시는 거꾸로 들으면 돼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별 참 좋아하는 소년이잖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 새벽 1시에 수소성당 강의 우리 평화방송 팀하고 하고 새벽 전부 다 별 보셨죠? 우리 촬영팀들 얼마나 별이 예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별을 바라야 되니까 미움 때문에 땅바닥만 쳐다보면요 그 별을 못 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아 좋죠?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 중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에 대한 여덟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줄이는 것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심하게 고집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버탄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탄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질투가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항상 열등감에 휩싸여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멀리하라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여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엄청난 감정 소모와 에너지 고갈을 겪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멀리해야 한다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똑바로 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때는 선행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달아보라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크게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게 보아야 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있어서 벌꿀처럼 달더라도 전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자기 말만 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당신을 그저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 말만 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법이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마련이다 내가 힘이 없고 보잘것 없을 때 나를 지탱해주고 믿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하라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를 외면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구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여섯 번째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이제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도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일곱 번째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 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 밖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되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와 존중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얼른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여덟 번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살다 보면 나를 이용하여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조금만 친해지면 돈을 빌리거나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내뱉은 말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선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예 아니요를 확실히 말하고 패배자는 예 아니요를 적당히 말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공한 사람은 과정을 위해 살고 패배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과거는 미래를 위해 선로를 놓는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반드시 내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성공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가고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범한 시기의 뜻밖의 성공을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맥이라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 인맥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좌우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성장한다